요리가 다 봤냐? 이놈들아. 여기 있는 거? 조용히 내일 떠들지 마라. 시끄럽다. 가을아. 왜 분홍이를 그렇게 싫어해? 모든 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가을이가 특별히 옛날에 자기랑 다퉜었던 애를 싫어해요. 분홍이 정배. 자기한테 옛날에 욕했다고. 야. 봄이 하지 말래잖아. 하나가. 또 내일 괴롭히고 있어요. 분홍이가. 분홍이가 좀 흥분도가 높아가지고요. 개를 모는 경향이 있어요. 저거. 곧 가니까. 내일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해. 정배인가? 거기 모여서 뭐하니? 가을아. 가을아. 봄이가 싫어. 가을이가 봄이가 싫대요. 2010년 3월 열풍